나도 남들처럼 일하고 싶어. 너랑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랑 주민센터 갈게, 응? 가게 해줘, 난구야. 안 된다면 안 돼. 옷 가기만 해도 그래. 가지 말랬잖아. 근데 또 가서 울고 불고 난리 피고 왔잖아. 나 이제 지겨워. 누나 그러는 거 보고 싶지도 않고 달래는 것도 지겹다고. 뭐 지겨워? 나 때문에 고등학교 잘리고 깜빡 간 거 때문에 그래?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? 그래, 내가 귀찮겠지. 좋은 대학 나와서 잘 살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못했으니까 내가 믿겠지. 내 말이 틀려? 남이야,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난구도 그만해. 그래, 누나 미워. 미워서 미치겠어. 누나 아니었으면 나 폼나게 살 수 있었어. 나라고 손에 기름때 묻히면서 살고 싶은지 알아? 그럼 내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야. 왜 안 들어, 왜? 넌 말 다 했어? 너 미쳤어? 누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?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그런 말 하면 안 돼. 당장 사과해.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내가 잘못한 거라곤 엄마랑 누나 호강시켜줄 거라고 한 것밖에 없어. 근데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라 해준 것도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. 근데 누나가 저러잖아. 우리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잖아. 나보다 착한 동생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. 내가 말했지. 딴 사람은 몰라도 넌 그런만 하면 안 된다고. 엄마 미워. 난 거 왜 때려? 난 뭐야 괜찮아? 나. 이게 당신 때문인 줄은 알아. 죄송해요. 저 때문에. 너 잘못한 거 없어.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. 또 때리려고? 때리지 마. 또 때리면 나 집 나와버릴 거야. 나. 나. 우리 이제 나야. 오빠. 우리 어디서 어디서야? 왜요? 우리 어디서야. 감사합니다.